Q. 살려고 한다 아 aula 시 인디 멧생laus 인디 멧생laus 안녕! Hi, 여러분! 안녕! 여기IPinarias 나이맘입니다. lam이сть으로 동영상 금 Sense, 모든 학부모 아래요. 그러나 국cm时분들 사이에 seats habe too, 이 영상의 한국 학부모 blame에 협착했어요. 이브市장ское oct위 중 плох어 소 income. devtable플비스에 guests habthoo 아마 이브가 있어요 Da Может 왜 이렇게 작은 홍보 itzschir이와 우리의 첫번째는 그녀의 첫번째는 그녀. 그리고 제가 또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vlog입니다. 제가 지금 왔습니다. 저흘이 바로요! OK, 이제 제 snacks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Let's go! OK, 너무 sweet. 저는 오늘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싶어요. Thank you! 나는 매일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 일찍 일요일 때 일찍 일요일까요? 저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일찍 일요일까요?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저는 학생들에게 더 잘 conhecido 수업을 통해서 매일 학생들에게 일찍 일요일까요? 그 다음은 제 방식에 대한 음식을 먹어요? 저는 참기땡에서 음식을 먹어요. 이 참기땡에서 항상 한국에서의 음식을 먹어요. 이 한국에서의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은 한국에서의 식사에 대한 음식을 먹어요. 만약에, 주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름을 먹으면 좋거나, 만약에, 여름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주로를 안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내 몸에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메다. 를 좋아해요. 를 좋아해요. 너무나 나아. 제가 너무 아메리카노에서 보면서, 제가 가끔 하이로 가야 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컴을 하는 것은 없음입니다. 우리의 집에서 코드로 아야하는 곳을 싸려봐야하는 게 맞다. 이곳에서 자산업으로ico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집에서요. 뭐 코에 있는? 이 코에 있는? 이 코에 있는 코에 있는. 이 코에 있는 코에 있는. 아까 치닐라스에 있는 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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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요. 오케이, let's get it on. Work, work, work! I'm going to have class first and then I will let the kids try the Filipino snacks later. 2학년의 학생들은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어디 갔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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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아니,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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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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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씹는! WING WING DORA NONE ANNI? 맞아 MATO 카카! D discipline revolutionary! OK! WING WING D B D SONDA 이씰 D 얘기 DOGY DOGY IT SONDA después Swift soccer 2021 TürkAD fold 크 коп harps TAGALO sv 그리고 저희 첫 번째 클래스의 필리핀의 필리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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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 표현은 보통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다! 손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다리와 특이 그러니 모든 어린이들 안탄 google 이것들은 MICHIGAS 그래도 아무래도 잘해요 수제한 비율이 Piatos 마alak 마alak 그는 마alak 크락크랭은 안 와요 요거는 마analak 플라토스 마alak 야orsa 나살암 치핑 ELRY! WHOA! 다툴했을 거 같아. 이 다툴했을 거 같아. OK. 그는 known as just for Yuna, Pietto's the best. Jamie tenía 최종 최고. 그리고 Henry, honestly, 내가 최종 최고. 그는 필리핀 그다음에 필리핀 신나 Schulen. Overall, 맛있다, 네 맞아요! 잘 роз요. 이따가! acomod made! 아... lebenUR важно! 결제ead! 제 1 railway moving에 idscrack이 자 on 오후에서 저는 제 2 controlled 세번째 Мне 제가 dropped littต nhưng 이쪽에 알려 χ err 이거 읽고, 뭐? 이거 빨간색, 이거 빨간색, 이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우리 게임을 배우면,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은, Touch the Color Touch the Color Black 채우는거 채우는거 색으로 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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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을 옹인 이 색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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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lesson을 가르치는 한 가지 강의 words 일단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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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을 하죠 파란색! 필리핀한 먹잇! 한번 먹어볼까요? 치즈 맛! 맛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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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에 본 einen 음verbs 다른 것 같은 그 ihren 열린 오븐 Filippines 로 PRESIDENT 그들을ты리는 다 맛있다고 다행히 다리당 쉬oween 그러니까요 부분적으로요 앞으로 필리핀 SNAP이 좋아? 필리핀 SNAP이 즐거운데요 그리고 필리핀 SNAP이 점령하다가 이GER SNAP이 좋아해서 실패 9학년 3학년 3 학년의 학생이 아마 이 학생이 계속 오래 걸릴 수 있지 완전히яж어 저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파티나 와인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liter 함께 얘기하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에요. 어떤 게ряд그erstهم 제가 노래를 하는거에요. 예를 들어. 저는 책 읽는 것이에요. 네, 무슨 장르니? 무슨 장르인지 알아듣는거에요? 저는 저는 하나 어떻게 쓰는데? 제가 공기가ières? 저는 제 말하는게 Joel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 추천해보고 싶은지요? 저는 제ем어? 그 다 영상에서 만나요! 그 마사지에 싱싱한 비밀arma 카드로 드실 수 있어요! 맛있어! 더 맛있어. 맛알아! 오오오! 맛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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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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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웨이 Wishi 치피 크락클링 마아싱 이 학생들은 크락클링 마아싱 지금 이 학생들은 반전과 같이 제 운동라는 사과가 하여행도 안 본래 이 학생들은 회로로부터 이제 학생들은 일단 학생들은 자기가 잘해야하니까 이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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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가르치다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할 수 있는지? 뭐지? 제가 책을 배우면 저는 우펭에 저는 우펭에 제가 우펭에 이제 이 시간을 가르치다 할 수 있는지 제가 가르치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르치다 할 수 있는지 필리핀한지 맛있어 맛있어 문어 없이 문어지는 못 버텨 Chron AUDIO 가... 러시아 마냥 미끄les 이게 더 맛있다 이거 마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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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지 맛살라 힝지 맛살라 뭐가 맛이 없어? 힝지 맛살라 마시 마시 힝지 맛살라 마시 힝지 맛살라 안 끝이 노신가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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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 이븐 하하하 헷 하하 하하하 주문하네 원시 짱 탭 탭 호흡 피atos James Clover Okay, next, Luna Oishi Next, Jean Which one? Piatos They bet their Piatos Cracklings Oh, what can you say about the Philippines next? Cracklings, they really didn't bet because they're good but the rest, they enjoy them This is my last class Can you say hello first? Hello, everyone Hello Hi Uishi? Yes, you call that Uishi Alright, successful I'm going to try my students from the Philippines Snaps because they liked it and they don't say anything I'm done with the class Thank you so much everyone Goodbye everyone Like, pleas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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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cribe Yay! Tapos na ako sa trabaho ko Makaka-uwi na din ako sa wakas Napagod ba ako? Medyo pero at least nag-enjoy ako kasi yung reaction ng mga kids sa Philippines Snacks naman ay positive Samahan niyo ako bibili din ako bibili din ako ng chicken for our dinner kami lang ni Tukiluki ang magdi-dinner kasi si Ina may field trip late na siya uuwi and then si Mr. Sheen din may meeting daw siya late na rin makaka-uwi Samahan niyo na kami ni Tukitut ha Diyan lang kayo Medyo madilim kailangan kong mag-glasses I'm gonna go home now Ito na yung dinner namin ni Tukit Ito yung Mom's Touch Chicken Kilala niyo ba yun? Baldino Three flavors na in one box Iyan Karntan Look at the camera Hindi maha Pero kain naman siya nakain Si Ijun every time nakakain ng chicken merong kanin Mga Koreans hindi pinapartner ang chicken sa kanin Pulutan ang chicken dito eh Darating yung friend ni Ijun magpiplay sila today Si Ina nasa Lotte World pa Si Alex baka pa-uwi na din Anong diner niyo? Hindi na ako mag-rice kasi may Tukit naman or yung rice cake Man sarap? Hindi maha Sarap naman ang kain Mmmmm Hindi maha Mabait ka? No Yes Yes Ay How was your art class, Ijunah? Ayun Ayun Oh, you got excited ha Nagtingao nagtingap Are you full? Yes Run fast ores ba maliko ano ha? That's it, this is my video for today Sana nag-enjoy kayo sa mga students ko 그래서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제품들 혹시 새로운 제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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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